지금부터는 코로나 19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 2시 10분쯤 있었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0시 현재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79명입니다. 이 중 510명이 격리해제 되었습니다. 어제는 격리해제가 177명이 증가하여 확진 환자보다는 격리해제자 숫자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세종에서는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현재까지 2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명 중에 24명은 해수부 직원이고 두 명은 가족 등 접촉자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해서 사업장 교회 피시방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지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 가지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보다는 격리해제가 된 사람이 조금 더 많았다. 이 이야기했고요. 해양수산부 세종청사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24명이 확진 판정받았고 두 명의 가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이용시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셨던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의 정기석 교수님. SBS의 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언제 아셨죠? 메르스 사태 끝나고 수수바로 들어가서요. 2017년 7월까지 한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바로 전임자신 겁니까? 같이 1년 반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은경 본부장이? 긴급상황센터장이라고 지금 이거를 주무적으로 맡아서 하는 센터의 장이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매일 대국민 브리핑을 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많은 국민들이 정은경 본부장 참 잘한다. 우리가 믿을 사람은 정은경 본부장뿐이 없다. 질병관리본부 파이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당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바깥에서 저렇게 건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정책도 내고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자입니다. 저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더 든든해하실 것 같은데요. 질병관리본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정무적 판단 청와대나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향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혹시 이런 식의 은근한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질병관리본부가 그 방역 실무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방역 정책을 내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같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은 제가 좀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네 실무는 주도적으로 하는데요. 이제 그 정책들 처음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뭐 단계를 올릴 것이냐 등등 이런 몇 가지 이제 그런 주요한 고비 때마다. 과연 본부장이 소신 것 다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이번 사태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 좀 사실관계도 파악하고 또 잘잘못 평가하고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또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대로 백서 같은 걸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것들이 질병관리본부의 이렇게 매뉴얼 과거의 경험들이 다 이렇게 자료가 축적돼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메르스라는 정말 그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역량이 향상됐고요. 사실은 그 역량을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정은경 본부장이 워낙 뛰어나니까 더 앞서서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끝나고 나면 뭐든 정리를 한 다음에 또 또 하나의 교훈으로 저희가 삼아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남지원 기자 오늘의 대국민 브리핑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정은경 본부장 브리핑하고 상당히 좀 겹치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제 기준으로 격리 해제자가 177명이고 확진자가 110명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격리 해제자가 확진자를 넘어섰고요. 그래서 격리 치료 중인 환자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세종청사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금 해수부 관련된 확진이 26명입니다. 24명이 해수부 공무원이고 2명은 접촉자인데요. 문제는 기존에 계속 4층에서 해수부 4층에서 발생하던 것이 이제 5층에서도 한 명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 그리고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국회를 다녀간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 중에도 자가 격리자가 나올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외 상황도 좀 좋지 않은데요. 이탈리아 사망자,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요. 유럽 내에서 프랑스 확진자도 늘고 있고 지금 프랑스는 무기한 학교 휴교령을 내리는 등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유럽의 상황도 좋지가 않고 캐나다의 경우에는 총리의 부인이 확진 판정받아서 총리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점점 코로나19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교수님, 이걸 다행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격리 해제, 즉 완치된 사람의 숫자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숫자보다 처음으로 더 많아졌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도 됩니까? 아니면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 yes and no입니다. 일단은 사인이 좋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이라는 것은 특히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완치 아니면 사실은 사망입니다. 지금 우리 사망자가 한 70명 되고 있고 나머지 7천여 명은 다 완치가 될 거거든요. 그중에 일부는 또 잘못되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확진자가 많이 생겼던 그 900명까지 생겼던 당일에 생겼던 그분들이 이제 격리 기간이 끝난 시기가 오면 매일매일 많은 분들이 격리 해제가 되면서 완치로 판정이 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느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집단이용시설 특히 서울구로구 콜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아마 지역사회 감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방역당국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이제 지역사회 감염은 일단 시작됐습니다. 꽤 오래전에 시작이 됐고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 걸리면 왜 걸렸을까, 어디서 걸렸을까 안 따지듯이 그냥 살아가다가 걸리는 겁니다. 직장에서 걸리든 가족한테 걸리든. 코로나19 요즘 그런 정도가 됐고요. 다만 이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일만 줄이면 환자가 조금씩 발생하면 발생하면 치료하고 또 격리하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환자가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의료기관이 감내가 되는데 대구 사태까지 갑자기 폭증을 하고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폭증하고 이태리까지 갑자기 폭증을 하면 의료기관의 수용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 가게 하는 것이 지금 수도권에서 코로나19를 대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거의 멈춰선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모이는 것도 다들 약속도 취소하고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19의 전문가 분들은 그렇게 걱정할 바이러스는 아니다. 건강하신 분들, 젊으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그냥 감기처럼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정부, 방역당국이 이렇게 초긴장하고 비상상황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유는 치료제가 없는,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까? 네. 이게 지금 그전에 신종플루가 늘 비교가 됐는데요. 2009년 신종플루 때는 방역당국이 열심히 하고 그때 한 것은 백신을 구해오고 치료제를 우리가 배포를 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백신이 없죠? 치료제도 아직까지는 확실한 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환자분 어떻게 저절로 낫는 것을 옆에서 끝까지 도와드리는 거.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인공심폐기를 다는 것을 끝까지 해서 어떻게 하든 살려내는 거. 그렇게밖에 안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참 답답하게 이 일을 지금 맡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게 과연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바이러스가 스스로 물러나는 수밖에는 지금은 없는 것이다. 그런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죠. 바이러스는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약하고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는 대신에 독성이 약하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들어가면 독성이 강해서 사람이 사망을 하면 바이러스도 같이 죽어요. 바깥에 나와서 못 사니까. 그런데 너무 약하면 또 금방 퇴치가 되니까 사람한테 퇴치가 되니까 못 살겠죠. 그래서 적절한 사망률과 적절한 전파력을 가진 것만이 오래 살아남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다른 코로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감기 바이러스로서 지금 계속 이어오는 것이 적절한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격리 해제가 되는 사람의 숫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숫자보다 처음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더 많아졌다.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생활치료센터, 경증환자들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곳 아닙니까? 이곳에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안병원의 손장욱 교수와 직접 전화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지금은 많이 퇴소하고 입소하고 반복되긴 하는데요. 한 184명 정도 입소해 계십니다. 보존적 치료고요. 특별한 약을 치료하는 건 아니고 환자분들 증상에 따라서 어떤 불편하신 것들 아니면 심리상담이라든지 전화로 저희가 불편한 것들을 확인하고 필요시에 직접 저희가 면담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약을 주고 있습니다. 병력 경과 같아요. 지금 우리가 검사하는 게 사실은 바이러스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바이러스도 검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이러스가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바이러스는 다른 사람한테 감염력이 없고 증상이 없으면 사실은 퇴소해도 괜찮은 상황인데 저희가 바이러스 배양 검사법을 일상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유전자 검사만 하다 보니까 죽은 바이러스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양성증으로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아마 입소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손장욱 교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셨는데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거나 또 경증이거나 중증이거나 치료하고 있는 분들과 아마 의사소통도 하실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상황, 어떤 치료들을 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일단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면 해열제를 쓰고 기침을 많이 하면 기침을 안 하게 해드리고요. 그러나 대구 지역에 워낙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자가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카인이라는 약하고 그다음에 에이즈 치료제를 두 개를 섞어서 일부 나눠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의료진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기서 더 중증 환자로 가게 되면 중환자실에 들어와서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기를 달게 되는 그런 치료 과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이에요. 남지현 기자. 외국인,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뉴스가 하나 있던데 폴란드뿐인가요? 네. 폴란드, 한남동에 거주하는 30대 폴란드인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분이 이제 10일, 사흘 전에 입국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과연 유럽에서 감염이 된 건지, 국내에서 감염이 된 뒤에 다녀오셨는지 그거는 더 역학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입국한 다음 날, 그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이 됐는데요. 원래 이분이 타고 온 비행기, 폴란드 항공기가 오늘 돌아가기로 했었거든요. 그 항공기가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빈 항공기로 돌아가는 것으로, 바르샤바루, 빈 승무원들만 태우고 승객은 태우지 않고 돌아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확진자가 나와서 이렇게 승객을 태우지 않고 돌아가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하시니까 어제 김포공항이 공항이 생긴 이후에, 국제선이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국제선 비행기가 한 대도 뜨지 않았다는 그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른바 검역을 강화하나요? 특별 입국 조치라고 하나? 그게 아마 모레 0시부터 되는 거 아닙니까? 일요일 0시부터죠. 지금까지는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대해서만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일요일부터는 유럽 5개국이죠.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에 대해서도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이 됩니다. 교수님, 어제 기준으로 추가 확진 판정받은 사람이 110명 정도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이번 주말과 휴일, 다음 주가 되면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십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우리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데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다 하고 있죠. 그리고 국민들의 공포감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무엇보다도 학교가 다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걱정은 학교를 계속 쉬게 할 수도 없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의 긴장이 떨어지게 되면 과연 100명 밑에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나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집단 발병이 여기저기서 콜센터를 비롯해서 생기면 금세 200명, 300명.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여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 스포츠는 사실상 멈췄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미국 프로골프 투어의 주요 경기, 1라운드만 하고 일단 중단이 됐고요. 유럽의, 이탈리아의 프로축구 리그는 아예 중단이 됐고, 미국의 프로농구 경기도 중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이탈리아의 프로농구 경기도 중단이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프로농구 경기도 중단이 됐고, 이탈리아의 구국 경기도 중단이 됐고, 이탈리아의 인사를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신사는 결국은 역시가 이탈리아의 환경이 됐고, 이탈리아의 인사로, 이탈리아의 인사는 단척입니다. 이탈리아의 연구소는 아예 리그ỏ의 적외한 인사의 인사와 프로스포츠는 사실 팬들이 없으면 무의미한 경기인데 이렇게 팬들이 없는 무관중 경기를 하다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예 리그 자체를 중단시키자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나가는 사이에 잠시 뒤에 저희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릴 텐데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뒤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현 기자 지금 전 세계 프로스포츠 리그가 중단됐다는 소식은 그렇고요 일단 초미의 관심사는 도쿄올림픽 아닙니까? 연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회담에 들어가기 전에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질문을 받고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무관중으로 치르는 것보다 1년 늦게 여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화회담이 있었거든요 미국 측의 요청으로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도쿄올림픽 1년 연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올림픽 연기나 무관중 개최 방안은 의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내에서는 어쨌든 도쿄올림픽 연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본 당국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그게 뭐 보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 보험금을 타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본 측에서는 먼저 절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IOC가 아직까지는 올림픽 개최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제죠 어제죠 어제 새벽 WHO가 그제인가요? WHO가 어쨌든 팬데믹을 선언했기 때문에 어제죠 IOC도 조금은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정말 대단한데요 도쿄올림픽 전 세계 젊은 선수들이 올림픽만 보고 4년 동안 땀방울을 흘려왔는데 자칫하면 이번 도쿄올림픽이 제때 치러지지 않고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정도 연기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정도 연기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정 기자가 얘기했듯이 현재로서는 연기하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진심의 글이 나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쿄올림픽이 아마도 한 5달 정도 남았는데 이 5달이라는 시간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면 아래로 완전히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까? 네, 절대 부족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불연감염이라고 해서 확진자 외에 감염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빨리 극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항체가 다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아까 트럼프가 1년 뒤라는데 1년 뒤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인 말까지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분포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발산이. 그래서 꼭 해야 된다면 2년 뒤에, 2년 뒤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브라질 리우올림픽도 그때도 지카 바이러스인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대로 올림픽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그걸 대응하고 다 가고 저희 직원들도 파견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거랑 지금 코로나19랑은 많이 다릅니다. 지카는 모기에 의해서 매개가 있는지 사람 간 감염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기 조심만 하면 관리가 가능했고요. 지금 이거는 사람만 만나면 바로 감염이 되는. 제가 이때까지 30여 년 본 호흡기 감염 중에서 가장 전파력이 센 겁니다. 코로나19요? 제가 그냥 호흡기 감염 환자 볼 때 마스크 안 끼거든요. 솔직히 결핵 환자도 그냥 보고 독감 환자도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끼면 또 기분 나빠하실까 봐. 그런데 괜찮았어요. 운이 좋아서도 그랬지만 감염력 자체가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은데. 코로나19는 저도 겁나서 좀 낍니다. 그럴 정도인데 이걸 전 세계의 아주 젊은 유망한 사람들 다 선수천에 모아가지고 시도를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쿄올림픽이 만약에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면 올림픽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그런 돈 문제도 일본 정부로서는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돈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일단. 아베 행정부에게 큰 타격이 되겠군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번듯하게 일어났다. 이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이른바 부흥올림픽의 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워진 거고요. 그렇다면 현 정권의 치명타가 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한 예산이 도쿄도만 15조 원. 그리고 국가 단위에서는 35조 5천억 원 정도가 올림픽 예산으로 쓰였거나 이미 집행될 예정이거든요. 엄청난 돈이군요. 그런데 만약에 1년을 지연한다 하면 현재의 올림픽 시설을 현재의 컨디션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유지 비용이 더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게 1년이나 2년 미뤄지면 2조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스폰서들과의 관계, 연내 치르지 못했을 때 계약 파기의 문제, 또 나아가서는 선수촌 아파트 이런 것들에 대한 분양 계획까지 다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게 아베 정권으로서는 여간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도쿄올림픽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강행, 취소, 연내 연기, 1, 2년 연기. 다시 한 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도쿄올림픽 연기 현재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미국 대통령 입에서 1년 연기 어떻게 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IOC도 WHO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기 때문에 IOC도 WHO의 그 선언과 맞물려서 도쿄올림픽의 예정대로 개최할지 아니면 연기할지 취소할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국면의 처에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런저런 부담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박염미 평론가 나오셨으니까 오늘 우리 코스닥, 코스피 시장 사상 최초로 두 시장에서 모두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리되는 일이 있었다. 정말 경제가 걱정이다. 코로나19 얘기하다가 보면 그동안은 코로나19 얘기만 주로 해왔는데 이제는 경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증시가 이른바 경제의 사이렌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된 게 시장 열고 처음입니다. 사이드카라는 건 5분 동안 거래를 정지하게 되는 건데 이게 소화기다라고 치면 서킷 브레이커는 20분 동안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일종의 소방차 투입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등락폭이 컸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유심히 상황을 지켜봤던 거고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열렸잖아요. 경제금융 관련해서 수장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 모았습니다. 사실은 지난 밤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부처의 고위관료들이 다시 한 번 회의를 했어요. 현 상황을 위기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홍남기 부총리에게 현 상황은 위기라고 정의를 해야 합니다라고 권위를 했습니다. 어제 밤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민간 관계자들과 만나서 위기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응한다. 그러니까 오늘의 회의는 사실은 증시를 보고 갑자기 소집했다기 보다는 어제 이거는 위기라는 상황을 인정해야 한다. 데미지가 있더라도 여기까지 얘기가 됐고요. 한국은행이 지난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에 다소 잘못된 시그널을 주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 소집을 검토한다. 이렇게 논의가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정기금통위 이전에 임시금통위가 소집이 돼서 미국과 같은 형태로 긴급하게 금리를 조정하는 상황도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쯤 전에 이른바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금융위기를 넘겼던 동력 중에 하나는 당시에 미국의 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그때는 중국이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호황을 누릴 때여서 우리가 중국 경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동력이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우리가 경제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타격을 받게 되면 그때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던데. 네,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성장판이 닫혀있다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그때는 어디 한 군데는 있었거든요. 그게 중국이라면 중국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서 세계 경제를 밀어올리는 엔진 하나가 미국 시장이 망가진다고 해도 우리가 중국을 보고 갈 수가 있는 시절이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G20이라는 단단한 협의체가 있었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유럽에서는 메르켈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륙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걸 조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리더십은 미국이 이른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하면서 미국 중심으로 지금 교역관계를 다 훼손해 놓은 상태여서 이걸 누가 나서서 정리하자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냉정하게 대응할 것 같았던 독일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현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이건 기대 난망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나마 희망을 좀 걸어본다. 내지는 폭락하는 증시에 날개를 좀 달아줄 수 있다. 하고 기대를 해보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선언하는 것 이 정도 이외에는 현재로선 기대할 수 있는 바가 크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간밤의 대국민 담화에서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마도 뾰족한 수를 내기 위해서 나는 감세를 얘기했는데 의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의회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됐다. 탓할 대상이 좀 필요하기도 했을 겁니다. 950조 원 규모의 급여세 감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가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다. 쉽지 않죠. 우리나라 연간 GDP가 1900조 원이에요. 950조 원이면 우리나라 연간 GDP의 절반 수준이잖아요. 그걸 승인할 수 있는 의회가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참 답답합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경제 주체들이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추경 예산안이 하나의 임시 처방은 될까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11조 원 갖고 안 되니까 18조 원 정도 해야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히니까 경제부총리 해임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의 기류가 좀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이른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졌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국면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확진자 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폭이 좀 감소하고 있구나. 안도하던 차에 콜센터 이야기가 나오고 동대문구에 있는 교회 이야기가 나오고 글로벌 증시가 다 무너지다 보니까 미국, 유럽, 중국이 무너지면 그 이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으니 추경을 좀 더 증액해야 된다는 논의는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고요. 당초에 저도 상정하기로는 이 정도 상황이면 20조 원 정도는 편성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연초라는 점을 아마 감안했을 텐데 상당 부분 증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퇴치 이게 우선이겠군요. 경제도 참 걱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제 문제에 정부가 확 힘을 쏟기도 그런 상황이고 코로나19 퇴치, 방역 언제쯤이면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이제는 우리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도 될까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어려운 전망이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방역이 워낙 잘 되니까 여름에는 일단 끝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독감이 5월에 끝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같이 끝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대구 쪽이 터지고 서울이 지금 조금씩 자꾸 생기면서 빨라도 한여름이 되면 좀 숫자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될 거고 그러나 연말까지 계속 자전한 발생은 잘하면 잘해도 자전한 발생은 계속될 거다 싶습니다. 역시 외국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아까 우리 다 막는다 했지만 사실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검역으로는 못 막는 병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며칠 동안 있다가 나가버리고 바이러스 흘리고 가는 것을 우리가 오롯이 받는 것이거든요.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 혹은 풍토평처럼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보다 사망률이 훨씬 낮은 상태로 제2의 독감의 형태를 띄면서 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독감의 치명률, 사망률이 한 어느 정도? 독감의 치명률은 우리나라는 0.05%뿐이에요. 상당히 낮군요. 신종플루 때 0.035%입니다. 미국은 보험이 안 되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0.1%까지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0.1% 안됩니다. 많이 돌아가시면 일 년에 이천 명 적게 돌아가시면 오백 명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독감은 굉장히 많이 앓는 병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1% 하다가 오늘 거의 또 1% 0.7까지 6까지가 다시 1%가 되거든요 독감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예 그래서 한 이십 배 정도는 지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긴장을 늦출 수 없고 또 코로나19의 여파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경제가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부 당국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또 우리 국민은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죠. 개인 위생 확실하게 하고 또 모임 같은 거는 여전히 자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실천하면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커피소년의 힘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에 종영된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2 여러분 정말 많이들 보셨죠? 시청률도 상당히 높았는데. 김사부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이번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먼저 이 영상부터 시청자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낭만닥터 김사부 낭만닥터 김사부 가족 모두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안에 세상을 다해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낭만닥터 김사부 팀이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겪은 간격 경험들을 통해서 의료진 여러분들의 힘든 과정을 느껴보았습니다.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지금의 어려운 한 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료진 여러분의 지시와 안내에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우리 낭만닥터 김사부 팀은 의료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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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들도 단북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강조하니까 직접 모이지 않고 각자가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서 이 영상을 모은 다음에 편집을 해서 응원 영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낭만닥터 김사부 출연 배우들의 저 마음 그대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의료진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에게도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내서 이번 주말과 휴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